아까 실종이 너무 흔들었어. 흔들어려고 이기에요.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롭데마트에서 구입한 장충동 왕족발 머릿고기라는 제품입니다. 1986년부터 장충동 왕족발과 함께하면 입안에 행복무 돼지고기 천일염 됐고요. 머릿고기 좀 부드러운 거죠? 근데 좀 부드러운 건데 돈피게 32% 들어가 있네요. 머릿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릿고기가 64% 돈피게 32% 약간 좀 부드러우면서 쫄깃할 것 같고 새우 양념 만믹스 15g짜리 들어가 있고 되어 있습니다. 그냥 드셔도 맛있다고 되어 있는데요. 그냥 한번 먹어보고 전자렌지도 돌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는 베이컨으로 가공하고 계시네요. 매장에서. 햄 살균 제품이고요. 족발 같은 경우 햄 제품으로 분류되죠. 410g에 1,520칼로리 칼로리 상당히 높네요. 줄넘기 2시간이 넘어가는 이거 다 못 만들겠다. 자, 국내산 돼지고기 들어가 있고요. 자, 뭐 글루타민 뭐 이런 것도 현미증진제 들어가 있고 보시면 물엿, 생강, 감초, 마늘, 계피 뭐 이거는 저기 족발집마다 뭐 노하우가 달라서 뭐 그런 것 같고 장충동 왕족발 제품입니다. 자, 8,000원대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. 영양성분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. 당류는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지방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포화지방도 자, 200C 하루 권장에 20%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뭐 많고 자, 이렇게 입장도 되어 있는데 자, 어떤 제품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새우사가 어딨어? 아, 요거는 뭐 족발마다 들어있는 건 다 이거예요. 우리나라 대부분 같은 메뉴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, 가위가 뜯으려 했더니 뜯는 곳이 있네요. 자, 뜯는 곳이 있는데 자, 어우, 배고프다. 자, 근데 잘 됐다. 나와주세요. 야, 야. 자, 이렇게 뜯어주시면 자, 나오겠습니다. 일단 우리 연석 한식도 주고 저녁이 또 집에 가서 부모님도 드릴 텐데 자, 요렇게 되어 있는 자, 뭐 머릿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편육하고 돼지 껍데기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정도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요렇게 그냥 먹어 좀 두께는 좀 얇은 편입니다. 음 뭐가 좀 씹혀, 뼈같은 게 드신 머리에 있는 거 살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이거 누르는 거죠? 요게 이제 돈피 그러고 뭐 머릿고기 그런 쪽인데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던데 뭐 맛있긴 하네요. 이런 거에서 8,000원 뭐 데어머트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조금 더 살짝 저렴한 정도? 이건 맛임도 그냥 괜찮은 것 같네요. 요건 좀 두껍다. 두껍게 좋고 근데 이런 거는 저기 뭐 결혼식장이나 그 장례식장 가슴다 가서 주문정 드시는 거 먹어보면 그것도 괜찮긴 한데 자, 지금 전자용지에서 한번 팍 돌려볼까요? 팍 돌리면 좀 어떨까요? 자, 요거를 갖고 한 20초 돌렸더니 안에서 벅 튀고 난리가 났습니다. 많이 돌리시게 되면 다 부서지죠? 부서지니까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살짝 데쳐드시는 것도 괜찮고요. 흐물흐물한 요것도 또 나름 매력이 있네. 흐물흐물해서 그 탕 같은 거에다 넣으셔드시기 때문에 요것도 한 몇 분이 몇 초에 있었으면 뜨거운 거에다 넣으시면 금방 다 부서집니다. 그래서 조각이 났어. 머릿고기 누른 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분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것도 나름 매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편약 드시게 해보면 좀 흐물흐물한 거 좋아하시냐면 요렇게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먹긴 좀 힘들다. 국에다 넣으면 뜨거운 국에다 넣게 되면 딱 이렇게 분해되어가지고요. 무슨 건더기가 씹히는 듯한 느낌? 것도 괜찮고요. 자, 하여튼 뭐 대형마트는 아마 인터넷에서도 판매될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술 한 주나 뭐 간식으로 좋겠죠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뒤에 있는 게 더 맛있겠다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